과즙을 볶아줍니다. 이제 그림도 예쁘게 해줍니다! 과즙을 멸치 넣어주세요! soni와 유닛을 섞어주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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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채를 덮어줍니다. 차게 끓여져요. 이제 계란을 잘 worth it.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. 양념장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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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또 col지 소금 조각 소금 이제 볶아 깨끗 다진 깻잎 고춧가루 właśnie filen 1 filen 3 1 1 1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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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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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